안녕하세요 이제 조금 후에 공연이 또 시작이 됩니다 오늘부터 파트 2 오늘은 파트 2가 시작됩니다 어? 리마 사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콘서트 일본은 비가 옵니다 한국은 덥다고 했는데 오늘 또 소나기 소식이 있다고 들었어요 한국에서 캐싱 많은 분들 비 조심하시고요 더위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자른 시간 오늘 또 파트 2 오늘 또 파트 2 오늘 또 파 passa 오늘 또 파트 2 오늘 또 파트 2 จร인 今日雨だね 今日雨ですもんね 今日も韓国でね 今日も頑張ってね 今日も頑張ります 頑張りま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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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ベルブユー ンキューロペルトゥ ホラー 頑張りますね 頑張りま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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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처에 수고하셨네. 수고하셨네요. 일본의 항상 라이브가 긴장되고 있어요. 너무 긴장되고 있어요. 오늘도 즐거워요. 즐거워요. 다행히 수고하셨네요. 그리고 저 일본에서 머리 자를까봐요. 스케줄이 조금 변경이 되어서 좋은 작품에 먼저 들어갈 것 같은데 머리를 잘라도 될 것 같아요 음반은 아쉽지만 조금 미뤄질 것 같아요 역시 우리는 늘 딜레이군요 하지만 그렇게 딜레이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일본에서 머리카락을 켜고 원래는 아르바이트에서 머리카락을 켜고 하지만 한국에 왔는데 아르바이트에서 다른 촬영이 있어서 그것을 위해서 컷을 켜고 노사운드? 잘 다녀오겠습니다 쌤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에는 유산소 수영만 다녀왔습니다 어제 주신 웨이트 숙제를 좀 했고요 오늘은 유산소를 하고 공연장에 왔습니다 내일은 다시 하체를 하러 가겠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시작할게요 여러분,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또 라이브에서 만나요 또 2분 전의 인스타 라이브에서 만나요 또 만나요 바이바이 다시 만나요 공연은 화이팅 공연은 화이팅!